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알고 계셨던 간헐적 단식 알고 계시죠? 많이 유행했었는데요. 이 간헐적 단식이 정말로 꾸준히 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과연 도움이 될까요? 오늘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간헐적 단식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하게 많은 분들이 했던 단식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간헐적 단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서 16시간을 금식하고 8시간 동안 두 끼를 먹는 16대 8 간헐적 단식이 있죠. 10시부터 식사를 하셨다 그러면 저녁 6시 전에 식사를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시간 동안은 금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16시간은 금식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에 두 끼 정도, 그 정도 드시면서 단식을 하면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5대 2 다이어트인데요. 5일 동안은 그냥 평상처럼 드시고요. 하루에 3개를. 그리고 일주일 중에 이틀, 이틀 동안은요. 하루에 500 칼로리 이하로 아주 적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대 2 간헐적 단식이 있죠. 두 가지 방법 다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다이어트가 잘 됐다, 체중 감량이 됐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과연 이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는요. 존스 호키스 대학의 마크 메슨 교수님 팀의 연구한 자료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다이어트가 되고 살이 빠지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잖아요. 살이 빠지면 콜레스테롤 수출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니까 대사전의를 하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사전의. 바로 메타볼릭 스위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바로 뭐냐면요. 단순히 살이 빠져가지고 그것 덕분에 생기는 그러한 건강의 이득이 아니라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속에서 대사하는 방법의 전의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어떤 변의가 일어났냐면 쉽게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 있잖아요. 지방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도 몸에 있는 먼저 탄수화물들을 빨리 사용하고요. 당분들을. 그 다음에 또 지방에 있는 걸 갖다 쓰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메타볼릭 스위칭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쉽게 지방을 갖다가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건강의 이득이 생겼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득은 바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첫 번째 이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희한하게도 소화기능 향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연구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에 살고 있는 장수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식사 패턴을 보면 마치 간헐적 단식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식사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 한계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지켜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수명의 연장이 될까 여기에 대한 물론 의문도 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3개를 먹어 왔잖아요. 이렇게 쭉 먹어 왔는데 갑자기 16시간 단식을 하고 하다 보면 집중력 저하가 되기가 쉽고요. 또 감정이 기복에 생겨서 짜증이 잘나거나 또는 우울감이 생기거나 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최소한 2주 또는 한 달까지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집중력 저하라든가 이런 감정 기복들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다이어트가 꼭 필요하다 체중 감정이 필요하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간헐적 단식 추천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한 2주에서 4주까지 해가면서 많은 분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헐적 단식을 사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매일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정말 아침 식사 굶고 점심 저녁만 먹으면서 8시간 안에 식사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겨우 몸무게가 더 불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해보시면서 본인의 경험과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함께 또 이야기 나누는 모든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